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신형 트랙스가 출시가 되고 자동차 전문가인 고민수 반장님의 시승기를 포함해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솔직한 시승기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시승기마다 1000개 이상의 좋아요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정도로 반응이 뜨거운지 미처 몰랐네요 모처럼 2052만원에 시작하는 시원한 가격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차량이 바로 신형 트랙스인데요 소형급 대비 기본기가 튼튼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장기 시승하면서 소소하게 느낀 단점 그리고 장점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11인치 인포테인먼트의 크기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UI 그리고 사용자 경험인 UX 부분인데요 11인치 사이즈는 소형급으로 볼 때 정말 큰 사이즈죠 사용하다 보니 분명히 11인치지만 10인치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11인치 화면인데요 제가 화면 영역을 표시했어요 흰색 테두리가 11인치 화면의 영역인데요 큼지막해서 시원시원하죠 참고로 신형 트랙스에는 네비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네비를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카 플레이 등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에 띄어서 취향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국내 제조사의 경우 선을 연결하는 유선 방식이죠 하지만 무선 방식이라서 사용해보며 확실히 편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노란색 영역으로 표시했는데 실제 컨텐츠 영역은 이렇게 작아집니다 자로 측정해보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단쪽은 약 1.5cm 정도의 여백이 있고요 측면쪽은 3cm 정도의 여백이 생기는데 마치 스킨과 같은 영역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컨텐츠 영역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인치에 대화면 인포테인먼트를 마치 10인치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겨우 1인치인데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1인치는 cm로 전환하면 무려 2.54cm인데요 이게 대각성 기준이라서 일반적으로 태블릿 기준을 제가 cm로 표시해놨습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인치에 따라서 가로가 약 3cm 정도 큰 차이가 발생되는데요 트렉스의 11인치 인포테인먼트는 UI의 테두리 같은 스킨 디자인 때문에 11인치이지만 10인치처럼 화면을 보여준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화면 구성은 네비를 연결했을 때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화면은 후진 기아를 넣었을 때 화면인데요 하얀색 실선은 인포테인먼트의 영역이고요 노란 색상은 실제 화면인데요 가로와 세로에 있는 화살표는 사용할 수 없는 죽은 영역의 화면인데요 역시 11인치를 10인치처럼 사용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 화면은 제가 시승영상으로 알려드렸던 신형 코나의 화면인데요 10인치의 대화면을 제공하는데 내비게이션 영역을 보면 풀 화면으로 꽉 차게 구성을 했죠 메뉴 같은 경우 플로팅 타입으로 카메라 위에 띄우면서 10인치를 풀로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한다면 정말 좋은데요 신형 트렉스에서 이 영역을 자동으로 숨기는 기능이 따로 제공되는지 혹시 제가 찾지 못한 것일까요? 추후에 개선이 가능하다면 이 영역을 초기에 표시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숨길 수 있도록 개선해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화면을 터치했을 때 스르륵 하고 나오는 방식도 좋겠죠 두 번째는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급에 맞지 않는 유리의 두께입니다 이런 것까지 왜 따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기본기는 차량을 운행하는 내내 운전자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신형 트렉스의 1열 유리의 두께인데요 5mm 정도가 되는 엄청난 두께감을 자랑합니다 5mm가 뭐 두꺼운 건가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소형 차량입니다 측정해보면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3mm 정도가 살짝 넘을까요? 거의 두께의 차이에 있어서는 1.5배 이상 더 두꺼운 쪽이 신형 트렉스인데요 유리의 두께는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한 무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꺼운 유리를 소형급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차량은 제네스 G90 1열 유리인데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50mm 정도의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제공합니다 국내 차량 중에서 50mm 정도의 두꺼운 유리를 사용하는 차량은 준대형급 또는 대형급 정도 되어야 적용하는데 엔트리급에 해당되는 신형 트렉스에 이 정도 두께감의 유리를 적용했다는 점은 기본기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저는 칭찬하고 싶네요 제가 3년 전에 알려드렸던 트래버스 시승기 영상에서도 유리 두께에 대해서 칭찬했었죠 당연히 이중 접합 유리라고 생각했는데 두꺼운 유리를 1열에 정했습니다 많이 나온 김에 기본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 룸을 열면 전륜바퀴가 차량과 결합되는 마운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동그란 부분이 바퀴와 연결되는 쇼거프 쇼버 상단 부분의 마운트인데요 확대해서 보면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보통 볼트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의 뾰족한 홈을 추가로 볼 수 있죠 이 차량은 국내 소형 차량입니다 동일한 부분을 확대해서 볼게요 3개의 볼트로만 체결되어 있습니다 신형 트렉스는 마운트 부분을 국내 차량과 동일하게 3개의 볼트로 체결하고요 여기에 다시 두 개의 사이즈가 좀 다른 구조물로 보강해서 마운트의 유격 및 체결 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게 보강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중간 부분도 합금 수재를 한 번 더 더하면서 좀 더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볼트 부분을 보면 쇠를 접어 놓았는데 쇠를 접으면 강성이 올라갑니다 강성에도 한층 더 신경을 쓴 것이죠 채널에서는 차량에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신차가 출시되면 하체를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형급이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기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냉정한 시각으로 돌아가서 인포테인먼트와 함께 후반 카메라의 화질은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밝은 주간 상황인데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노이즈가 생깁니다 물론 밝은 낮 시간에는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요 하지만 야간에는 화질 열화 현상이 크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국내 제조사가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장기 시승하면서 사용할 때마다 화질이 떨어진다는 점은 잘 맞는 차량에서 옥의 티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게 되는 레버의 위치도 좀 아쉬웠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기 전에 대리점에 가셔서 시승하신다면 꼭 체크리스트에 두시고 비교해보세요 방향 지시등을 작동할 때 손가락이 약 한 반맞이 정도가 짧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조작하기에 살짝 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제가 타본 쇠보레 차량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신형 트랙스의 하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시승기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주행 성능이 좋은 이유는 기본기가 좋기 때문이라고 알려드렸죠 한마디로 동급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하체를 보여주는데 튼튼합니다 엔진을 바치는 서브 프레임의 두께도 소형급이 아닌 중형급 이상의 서브 프레임을 보는 것처럼 튼튼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중간을 보시면 활대와 같은 부분이 바로 스테빌라이저죠 스테빌라이저의 역할은 차량의 롤링인 좌우 흔들림을 줄여주는 역할인데요 차량 양쪽 바퀴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조향성을 크게 높이게 되는데 스테빌라이저에서 중요한 부분은 두께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하체를 보강할 때 각종 링크들을 추가하게 되죠 링크를 추가한다는 것은 코너링과 같은 경우에서 차량이 비틀어지는 현상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결국 스테빌라이저의 두께는 조향에 직접적인 역량을 미치게 되고요 승차감의 역량을 미치게 됩니다 이 정도 두께라면 다른 제조사의 차량에서는 어느 등급인지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구독자 분들 중에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죠 신용 트랙스 하체는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요 아쉽게도 하체 커버가 제공되지 않죠 사실 별것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감성을 높이는 부분이라서 하체 커버는 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제가 쉐보레 차량을 장기 시승하면서 느끼게 되는 공통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기본적인 하체만큼은 칭찬하고 싶고요 임포테인먼트와 같은 편의성, UI, UX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GM 쪽에서도 빠르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알려주세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기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